속보입니다. 4호 태풍탈림이 될 수 있는 열대여란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JTWC가 추적 감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7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현재 태풍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95W 열대여란이 발생했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4호 태풍탈림이 될지에 대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의 옐로 마크 표시는 20의 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적은 상황입니다. 7월 13일 오전 9시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아직 열대여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표시는 없습니다. 태풍 이외의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네몽고와 베이징 주변과 헤이룽장성 치체혈시 주변의 강력한 저기압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민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2. 중국 북쪽의 저기압과 서쪽 산둥반도에서의 강수대가 한국을 관통하면서 오늘 저녁 11시부터 한국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리기 시작하여 내일 14일 금요일에는 엄청난 폭우를 한국에 뿌릴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빗줄기는 15일 토요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6일 일요일부터는 빗줄기가 약해지며 소강상태로 들어서겠습니다. 7월 13일 오후 4시 기준지 EFS 앙상블 예측을 보면 열대여라는 중국 광동성 방향으로 대부분 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예측은 대만을 빗겨나면서 상해를 거쳐서 한국 남해안으로 가는 예측도 있으나 유럽과 미국 기상청의 모의연항을 살펴보면 한국으로 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며 중국 광동성이나 대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앙상블 예측 시스템이란 수치 예보 모델을 한번 실행하는 대신 여러가지 초기 조건에서 많은 예측을 실행하며 그 중 하나인 글로벌 앙상블 예측 시스템인지 EFS는 환경 예측 국제기구에서 만든 기상 모델입니다. 다음은 GEPS 앙상블 모델 예측입니다. 역시 GEPS 앙상블 모델의 측도한 대부분 남중국해와 대만으로 가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수치의 중앙값을 보면 95W 열대여란 앞으로 4호 태풍 탈림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이는 이 태풍의 씨앗은 필리핀 루순섬을 관통한 후에 중국 광동성 산타우시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